오늘 아침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8월 18일 어제가 쌀의 날이었는데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지 올해 10회를 맞았습니다 쌀의 날을 맞는 농민들의 마음은요 가볍지가 않습니다 쌀 생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쌀 소비는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행사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요즘 맛있는 빵집을 찾아 성지 순례하듯 다닌다고 해서 빵지 순례라는 말까지 생겼는데 유명 빵집들이 참여한 이 빵지 순례도 그 중 하나입니다 쌀의 날인데 빵지 순례가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쌀을 이용해 만든 가루쌀빵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루쌀이라고 하면 그냥 쌀가루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품종 자체가 가루쌀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가공이 쉬운 가루쌀 재배와 관련 제품 개발을 독려하고 있고요 식품업계도 동참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작 먹어보고 싶은 소비자들은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유통업체에서는 아직 취급에 소극적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좀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농식본부가 오늘부터 약 3주간 일부 편의점 매장에서 쌀 간편식을 할인해주는 모두의 아침밥 행사도 연다고 합니다 쌀 소비를 늘리는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식생활 변화 등 현실에 맞는 다양한 노력 필요해 보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제일 유행하는 코로나19와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 쿠키 광고를 둘러싼 시장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앞서 쌀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쌀을 주 재료로 사용해서 찌고 빚어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아기 백일상 결혼식 등 잔치상에도 올리고요 각종 답례품으로 요즘 맞출 때가 많죠 옛날에 이사하면 이 음식을 이웃집에 돌리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주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외래 벼 품종을 7년간의 노력 끝에 절반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벼는 모두가 우리 품종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이 외래 벼 품종이 얼마나 재배되고 있는 건가요? 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벼 재배 면적의 11%인 8만 3천 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었는데요 올해 면적 기준으로 4%대인 2만 8천 헥타르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품종들은 악기바래, 고시까래 등 일본에서 육성된 품종들인데요 지속적인 품종 개발과 보급의 노력으로 우리 품종으로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네 많이 노력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병해충과 쓰러짐에는 취약하지만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재배하던 외래버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역 농업인과 육종과 RPC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벼 품종을 개발을 하고요 품종 보급과 사무관리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중심 연구 프로그램인 수요자 참여용 벼 품종 개발 연구를 2016년 경기도 이천을 시작으로 해서 김포, 강화, 포천, 여주 등 5개 지자체에 확대 추진했습니다 수요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품종 개발 그리고 수학 관리까지 함께해서 가능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특정 지역의 벼 품종을 바꾼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재배 방법과 수학 가공 그리고 품매까지 그동안의 운영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관련 수요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2022년에 지역 대표 브랜드인 임금리표 이천사례 원료국을 기존에 고식가리와 악기바리에서 해들과 알참미로 완전히 대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이천시의 성공 사례로 경기도 김포와 인천 강화 그리고 충북, 진천 등 주요 외래벼 재배 지역에서도 대체 품종 개발과 보급이 활기를 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외래벼 품종을 우리 품종으로 대체하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외래벼 대체 신품종은 쓰러짐과 병에도 강하면서 단맛도 우수하고요 경백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농사 짓기가 편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해본 결과 알참미 재배농가 소득이 외래벼인 낙기바레를 재배할 때보다 헥타르당 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재배 면적으로 환산을 하면 724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을 할 수 있는데요 대체 면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 파괴 효과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니까 품질 좋은 우리 품종으로 빨리 모두 대체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신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서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농촌진흥기관하고 지자체 종자생산기관 등과 협력을 해서 2027년까지는 1만 헥타르 이하로 외래벼 재배 민족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우수한 우리 벽 품종 개발 보급으로 농가 수익 높이고 또 지역 쌀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농업기상정보 어떤가요? 네 이번 주 목요일은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인데요 곧 시원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은 지역적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수요일 오후부터 처서인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그치고 나면 더위가 꺾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24도에서 26도 낮에는 29도에서 34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무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볼게요 먼저 벼농사는 이 시기에 어떤 관리에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조생종 벼나 추석을 대비해서 일찍 심은 벼들은 이삭 폐기가 완료된 후에 이삭이 익어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벼는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 하는데요 물을 이내지 3cm 깊이로 약게 대주시고 눈물이 마르면 다시 대주는 방식으로 물 걸려대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 국지성 소나기 등 비가 자주 내려서 고온 다수픈 환경이 조성된 지역에서는 입지문이 마른병이나 흰 마른병, 이상 마른병 등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수시로 포장을 관찰하셔서 병해충 발생 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즉시 약재를 살포해 주시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병해충 발생 대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콩도 한창 알곡이 차고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콩은 영양분이 잎에서 종자로 이동을 해서 알곡이 자라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화기탄력 현상이 나타나거나 생육이 부진하면 연면 시비를 통해서 생육을 빨리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종실이 커가는 시기에 가뭄이 오면 콩알의 무게와 크기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품질 저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제 등 주요 노린제류는 콩의 생육단계를 보시고 팔을 중화순경에는 방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콩도 알고기 잘 찰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김장용 가을 배추와 물을 파종할 때 주의할 사항도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8월 중순에 파종을 해서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에 수확을 하는 가을 배추와 무는 재배 작형을 고려해서 적기에 파종하시면 되는데요 배추 아주 심기는 본잎이 3, 3회 정도가 될 때 6매상 깊이만큼 심어줘야 생육이 좋으니까 잘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는 9월 상순까지 파종을 하시면 되는데요 싹이 올라온 무는 속근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지만 재배 면적이 너무 많거나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본잎이 4 내지 5매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포기만 남기고 속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다시 돌아온 반갑지 않은 코로나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이건 뭐 제 유행입니다 네 대유행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늘고 있던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코로나 하면 좀 예전 얘기 아니냐 좀 이런 옛날 얘기를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유행 수준을 보면 정말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은 게 예전에는 저희가 그런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보듯이 확진자 수 집계를 봤었죠 오늘 확진자 수 몇만 명 몇 천명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좀 추이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인력이나 재정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큰 일이거든요 나라의 어떤 공공 역량을 많이 투입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행이 지난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전수 집계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표본 검사라고 해가지고 보통 국공립 병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 입원하는 환자분들은 또 코로나 검사를 하시거든요 그런 수치만 매번 모아서 매주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병원 입원한 환자 숫자로만 봐도 10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7월에서 8월 가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물론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들의 수가 10배 늘어났다 코로나 수가 그거랑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늘었냐는 알 수가 없긴 하죠 알 수는 없지만 엄청 는 것 같다 그래서 최소 10배 이상은 늘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재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체감으로 느껴지는 건요 요즘 저는 그래요 조금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다 코로나 체감은 저의 체감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동네 병원에서 진료보는 지인 의사분들도 보면 어르신들 특히 뭔가 이상하게 자꾸 설사를 하고 뭔가 근육통이 있고 그렇다 해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혹시 코로나 검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서 해보면 코로나래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100명씩 넘게도 이렇게 코로나 환자들이 찾아올 정도로 좀 나쁜 의미로 문정성실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냐는 의문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때문에 또 갑자기 유행을 한 거지? 좀 크게 보면 우선은 우리 나라에서 하는 방역 정책이 많이 완화가 되긴 했죠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처음에는 저도 아예 그 표현이 기억나는 게 우한 괴질이다 그렇게까지 쓸 정도로 정말 모르는 병이었으니까 그때는 법정 1급 감염병이라고 해가지고 에볼라 탄접형 수준으로 정말 총동원해서 관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백신도 나오고 좀 이래저래 상황이 안정이 되면서 이거를 4단계로 확 낮췄습니다 지금은 4단계에 뭐가 있냐면 수족구병 그다음에 독감 같은 그 정도 수준으로 만성적인 일상적인 질병으로 낮춰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 태세도 저희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한번 낮췄어요 그냥 뭐 법적으로 바뀌는 거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게요 와닿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코 찌르는 검사 PCR 검사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매주 받아라 이런 분들도 계셨고 하니까 너무 싫다면서도 했죠 왜냐하면 무료였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관신 단계도 하향되고 법정 단계도 낮아지면서 돈 내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일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유료로 검사를 해야 되다 보니 만약에 내가 코로나 갔다 왠지 감기 기운도 있고 하면 혹시 코로나가 해서 예전에는 무서워서라도 했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지금은 이 돈 내고 꼭 굳이 검사를 받아야 돼 이런 분들이 늘어났다 보니 내가 사실은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시는 경우도 많고 숨은 감염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집적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제 오미크론 변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재유행 시기에도 오미크론 변이가 좀 알성을 만들고 있는데 특히나 오미크론 변이가 한 번 더 변이를 일으켜서요 하위 변이라고 하는데 KP2, KP3라고 하는 이런 좀 특수한 더 감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 변이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특히나 또 오미크론 변이 하위 변이는 우리 인체 면역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게 항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을 또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나 코로나 한 번 걸렸던 분들도 몸에 항체가 있는데도 얘는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재유행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 신제품이라는 좀 변이 그렇지만 새로 나온 변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자기를 공격하는 걸 피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너무 능력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행인 점은 감염을 시키는 건 맞는데 역시나 기존에 백신 접종을 하셨거나 아니면 좀 코로나 확진이 됐던 분들은 항체가 남아 있어서 그거 덕분에 좀 정도가 덜하게 겪고 넘어가시긴 합니다 아주 예전에 코로나 초기처럼 정말 무조건 걸리면 입원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앓고 넘어갈 수는 있을 정도여서 다행인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좀 새 백신들도 나와요 이런 변이에 맞춰서 그러면 그런 백신을 접종을 해주면 사실은 새 변이에도 좀 더 강하게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전에 백신 다 맞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또 백신 또 맞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이런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하면 좋은 게 지금 치료제가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치료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전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국가에서 이걸 다 수매를 해서 한 번에 대량 구매를 해서 전국 각지에 나눠주는 방식의 물량 관리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정적이자 말씀대로 그런데 예측이 조금 틀어진 겁니다 이제 이 정도 필요하겠지 했는데 환자가 더 빠르게 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새 변이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예측을 잘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사정이 하나 있는 게요 우리가 위험을 평가할 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면 딱 그 정도만 하면 될 건데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여유를 좀 더 두고 구매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환자가 적으면 다행스러운 거고 만약에 늘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갖추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정치권에서 이런 정부 기관을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 아니 이거 돈을 이렇게 많이 써서 백신을 이렇게 남겼냐 아니면 치료처를 이렇게 남겼냐 이렇게 좀 혈세 낭비 아니냐 이렇게 질타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지적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질타를 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안 혼날려면 그냥 정말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게라도 맞추는 게 최선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는 진짜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슬픈 게 아니 그 강하게 질타할 때 강하게 반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다가 이제 또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왜 정치인들의 그 강한 질타에 약하게 반응하는지 이건 왜냐하면 누가 들어도 상식의 범위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또 나름의 그런 논리는 있으신 거고 그분들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좀 지금 치료제가 부족해진 거고 그래서 늦게나마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공급이 될 거라서 당장 아주 위협한 재고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게 의료 파업 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 코로나 유행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국가의 모든 의료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역량을 총동해서 거의 국난을 막았던 것 같은데 진짜 엄청난 의료진의 희생이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그때 그런 환자들을 수용했던 곳들이 보통 대형병원들 국공립병원들인데 그런 곳에 있던 핵심 인력들이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이런 정보의 갈등 때문에 사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대응 역량이 확실히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만약 정말 위중증 상태가 됐을 때도 예전처럼 환자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진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개인 위생이 더 철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하나 더 짙을 거는 이게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유행이 좀 많이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어린 아이들? 그런데 왜 코로나 때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엄청 신경 쓰니까 아이들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요즘은 또 아닌가 보네요 그런 부모님들도 사실 예전에는 정말 코로나가 너무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잘 관리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사실 어떤 위생 습관이라든지 마스크 쓰고 손 씻 이런 거 하는 게 어른보다는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초등학교 2, 3명 때 화장실 다녀와 손 씻어요 이런 거 배우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막아줘서 잘 막았던 건데 그게 아니면 보통 아이들을 하든 행동을 하면 훨씬 더 확산이 쉬운 거고 그래서 이제 대한아동병원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사이에 소아 코로나 환자 수가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어서 충청권은 한 5배 정도 늘었다고 해요 무슨 이름입니까 거기 있는데 그것도 편차가 어쩔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지역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아이들 위생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유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소아과 부족 문제는 사실 코로나 전부터 있던 거니까 또 그런 사태를 위헌에 방지하려면 아이들 위생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좀 있으면 계약이니까 네, 그런 것도 아이고 네, 혹시나 그 계약 이후에는 더 확산이 될 수 있으니 아, 그건 무조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학교 갈 때도 좀 이런 거 조심해라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 또 딜레마 같은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딜레마요? 뭐냐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씌우고 뭐 거리두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덕분에 아이들 건강은 잘 지키긴 했지만 이게 어린아이들도 말을 배울 수 있는 결정된 시기가 있잖아요 비슷하게 사람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는 이런 정서적인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데 그게 코로나 마스크를 쓰면서 조금 저하가 된 게 아니냐 실제로 캐나다 요크 대학에서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 그걸 해봤더니 안면 인식 능력이 좀 애들이 떨어졌더라 그 시기를 겪은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게 사실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토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받았다니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로서 그 시기에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자랐던 아이들이 발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말을 할 때 중요한 게 입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게 또 그렇군요 네 발음할 때 이제 입 모양이랑 혀의 위치가 중요한데 그걸 잘 못 볼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른의 입 모양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를 가능성이 있다 입 모양까지도 그렇게 보고 직접 따라 해야 되는 거다 사실은 이제 알게 모르게 아마 습득을 할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서로 그런 요인까지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마스크로 개인 위생을 지킨 덕분에 건강을 좀 어느 정도 지킨 건 맞는데 이거 또 다른 문제가 되겠네요 확실하게 코로나가 단순히 건강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연구 나온 것도 있거든요 바로 저번 달 말에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연구인데 대한의학 퀴즈에 실린 논문입니다 국가 검진 사업 같은 거 우리나라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아동들의 발달 상황을 체크하는 그런 세부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 조사해 봤더니 약간의 발달 지연이 좀 관살이 된다 그런데 그게 실제였군요 네 이게 뭐 때문인지 정확히 모르죠 왜냐하면 그냥 코로나 시기에 사회 작용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상호작용이 그러면 집에서라도 잘 챙겨줘야 되는데 이게 또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는 부모님들이 또 집에 잘 안 계시다 보니 더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좀 모니터링 하고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까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던 게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것도 코로나 덕분이긴 하거든요 지금 그건 너무 행복했는데요 아나운서님은 또 나와서 방송을 하셔야 되니 그런데 이제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았다 잠깐이지만 연예인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직장인이 아니라 잠깐 그땐 그랬죠 뭐 그런 복합한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그런 영향을 짚어보는 걸 넘어서 다시 재유행이 되고 있으니 다들 개인위생에 주의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한슬 약사님이 오늘 개인위생관리 철저를 한 100번 얘기하신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최선이다 맞죠? 네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손 씻기 자 오늘 건강의료처방전 시간 코로나 재유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최근 광고 시장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데요 구글이 쿠키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다시 철회했다고 합니다 쿠키가 뭐냐고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쿠키 진부한 질문이지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먹는 건 아니겠죠 오늘 쿠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리타겟팅 광고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타겟팅 광고는 알 것 같은데 리타겟이니까 다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한다는 건 한마디로 목표를 제대로 잘 정하겠다라는 뜻인데 보통 리타겟팅 광고 같은 경우는 이런 쿠키 기록이나 검색어를 읽어드려서 이 수요에 맞는 타겟을 잡은 다음에 노출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쿠키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쿠키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방문할 때 크롬 브라우저가 됐던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됐던 이런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성이 돼요 한마디로 네이버에 접속했다 KBS 홈페이지 접속했다 이런 접속 데이터들도 전부 다 작은 파일로 다 돼가지고서 한마디로 방문 기록 활동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다음에 그럼 마우스를 내가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것까지 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브라우저만은 다른데 알아내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생겼냐 1994년도에 혹시 넷스케이프라고 들어봤어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브라우저지만 예전에 많이 인기가 있었죠 양대 브라우저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넷스케이프에서 처음 도입됐었고요 이 당시에도 세형제의 이전 방문 기록 이런 것들을 정보를 남겨놔가지고서 개인화된 경험을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신들의 이런 데이터를 어쨌든 보안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니까 기술적으로 다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쿠키 데이터였고 요즘은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내 입맛대로 광고를 활용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쿠키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신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그 광고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누군가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듣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해킹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들여다보는 것처럼 내가 검색했던 제품이나 관심사 이런 게 시도 때도 없이 광고로 뜨거든요 소름돋게? 이게 쿠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쿠키를 이용한 광고인 거죠 아까 말했던 리타게팅 광고인 건데 제가 최근에 전기자동차가 너무 타보고 싶어서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 사이트에다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계속 유튜브에서도 자꾸 전기자동차 관련된 컨텐츠가 저한테 손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내가 다른 데서 검색했는데 왜 여기서 뜨냐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내가 검색을 했으니까 인정하는데 왜 다른 사이트에 왔는데도 예전에 내가 검색했던 걸 마치 아는 것처럼 뜨냐 이게 저는 궁금한 거죠 사실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쪽에 대해 정보를 더 많이 알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알겠죠 구매를 하게끔 하는 것들이니까 자 이제 이거란 것들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쿠키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설명드릴 거는 세션 쿠키 세션 쿠키는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사이트에서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 버튼 눌렀다가 저기부터 버튼 누르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세션 한마디로 웹브라우저가 꺼지면 쿠키가 사라져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는 쇼핑몰 우리가 쓰는 웹브라우저 자체 네 쇼핑몰 생각하면 장바구니 담잖아요 장바구니 1번 상품 2번 상품만 담아놨어요 웹브라우저 껐다가 키면 사라지죠 물론 로그인을 하고 나면 로그인 정보 때문에 장바구니가 남아 있겠지만 로그인 안 하면 그냥 다 날아가는 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션 쿠키라고 하고요 영구 쿠키가 있어요 아마 영구적으로 남는 거죠 이거는 세이트에서 방문 재방문하거나 어쨌든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적 쿠키나 타사 쿠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웹사이트에 방문을 기록하고 이 사람이 어떤 글자를 제일 많이 눌렀는지 혹은 어떤 키워드를 가장 많이 검색을 했는지까지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A라는 사이트, B라는 사이트 이런 내역들을 다 쿠키가 쌓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검색 사이트에서 제가 KBS라고 검색하고서 KBS 홈페이지로 넘어요 그럼 KBS 측에서는 사실 N포털에서 검색을 해서 클릭해서 이를 넘어왔다라는 정보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KBS 홈페이지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거나 이럴 때도 쿠키를 활용하는 거고 N포털이나 이런 포털 같은 데서도 당연히 이런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오늘 아침 1라디오로 검색했을 때는 KBS 홈페이지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데이터도 역시 이런 쿠키 값을 가지고서 더 추가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약간 무서웠다는 게 나에 대해서 아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알긴 알죠 그런데 이제 이들은 쿠키를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사용자 프로필을 만드는데 이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는다 대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심사 행동 패턴 선호도 그다음에 요즘은 또 연도스 태어난 연도나 동네까지 알아내잖아요 혹시 이런 광고 보셨나요 저는 요즘 여의도에 살고 있는 헬스가 필요한 사람들 용산에 살고 있는 40살의 탈모인을 찾습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연도를 일단은 내가 태어난 연도를 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기분이 나쁘긴 한데 그렇게 최적화해서 하는 것들 이게 기존에 내가 사용했던 이 브라우저에서 포털사를 이용했던 SNS를 이용했던 이걸 통해서 내가 태어난 연도까지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개인정보가 뭔가 악용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례가 혹시 있겠죠 당연히 네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캔브리지 아날리티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페이스북의 사용자 8700만 명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무단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몇 년도 탄생 몇 월 며칠 생일인 사람한테 선물을 쏩니다 이런 광고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안 했을까라고 하면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페이스북에서 제가 1월 1일이 생일이다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하고 보내잖아요 댓글도 쓰고 이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는 거예요 나빴네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어떻게 이용했냐 정치적 광고에 활용한 거죠 정치적 광고? 네 한마디 정치 자기 특정 사람한테 추천하는 광고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미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50억 달러의 벌금을 받기도 했었고요 50억 달러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구글에서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 사용을 수집을 했는데 이걸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구글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프랑스 데이터 보호기관으로부터 또 5,700만 달러의 벌금을 또 받기도 했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구글이 더 큰 기업인데 벌금은 적네요? 네 아마 이제 어찌 됐든 구글 같은 경우는 수집을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체크를 하는 건데 아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사용한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글을 썼던 거 댓글을 썼던 것들을 전부 다 수집해서 무단으로 수집한 거죠 그래서 구글이 쿠키를 쓰지 않겠다 쿠키리스 정책을 추진을 했다면서요 맞아요 처음은 아니고 최근에 이게 스토리가 또 있어요 일단 쿠키리스는 더 이상 쿠키 기록을 우리는 쓰지 않을게 그랬으니까 개인정보를 약간 지키는 이런 회사로 갈게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2020년 1월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났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완전히 없앨 거야 특히나 크롬 브라우저가 구글 거니까 크롬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완전히 없앨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거죠 없앨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안 지킨 거예요? 어쩌겠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없앤다고 계속 4년 동안 했지만은 일단 없애지 않았고요 일단은 쿠키가 없어지면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쿠키가 수집하면은 리타게팅 광고가 굉장히 좋다고 했죠 이렇다 보니까 데이터 업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만약에 쿠키를 없애면은 데이터 업체들이 큰 타격이 아마 입을 거예요 입을 뿐만 아니라 사실 구글 자체도 큰 타격이 입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애플의 사파리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라는 다른 브라우저가 있는데 그런 데는 이미 쿠키를 차단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의 크롬 같은 경우는 현재 웹브라우저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쿠키릿을 한다 파괴력은 사실 상당히 상당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긴 했었죠 절반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쿠키 광고 때문에 단점인데 충동구매하는 경우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가까스로 참았는데 어떤 구매를 자꾸 쿠키 광고 때문에 하는 경우 있을 것 같거든요 충동구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광고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소비자 구매율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충동구매를 하게끔 하는 건데 이 맞춤형 광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맞춤형 광고를 했다라고 하면 기존에 일반적으로 광고를 무작위하게 쏘는 거에 비해서 클릭률이 약 6배가 더 많다라고 하고요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구매 전환율도 4배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리타겟팅 광고를 안 한다라고 하기에는 이런 광고주 입장에서도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잖아요 구매 전환율이 4배가 더 높다고 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서 따지더라도 돈을 4배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쿠키가 없어진다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쿠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겠죠 그래서일까요? 구글이 쿠키 리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다가 최근에 쿠키 리스를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다는데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절대 이거 포기 못할 것 같은데요? 그게 지난달에 바로 구글에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부사장이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걸 전면 폐지하는 대신에 이용자가 스스로 웹브라우징 이 한마디로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선택을 하게끔 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잠깐 이 말을 끊으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거 찾는 거 되게 어려울걸요 아니에요 쉽게 해준대요? 일단 굉장히 쉬운데 쉬워서 쉬운데 기분 나쁜 게 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아마 특히나 해외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아마 크게 밑에나 우에서 크게 아마 파국 같은 게 떠요 쿠키를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얼로우 철회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거절한다고 누르면 사이트에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수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좀 어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구글에서는 이번에서도 쿠키리스를 철회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왜 이 정도까지 철회를 할 수밖에 없냐 가장 큰 건 사실 돈이겠죠 당연하죠 구글이 어쨌든 약 320조 정도의 수익이 광고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회적으로 방향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구글은 구글 나름대로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조금이라도 방어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주 미미할 수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면서 인터넷 사용하면서 인터넷 사용기록을 삭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쿠키 데이터를 직접 지우는 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이 쿠키 광고에 대한 시장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떡이었습니다 5444님 떡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유 매일 듣고 계시다고 지금도 듣고 계시겠죠 네 저희가 고맙습니다 3869님도 백설기떡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469님도 정답 보내주셨고 매일 아침 드신다고 그래요 찰떡을 와우 떡을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2853님도 떡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장거리 출근길에 늘 청취하고 있다고 아이고 지금쯤 도착하셨는지 어쩐지 궁금한데요 출근길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출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데뷔 잘 하시고요 저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초록 여행 떠나요 거룩 1697님도 각자 즐거운 partie 오늘 뒤는 마음대로